영종지역 의료시설 부족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송도와 청라에서만 추진되는 문제가 시의회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구 7만 명을 넘어선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은 송도, 청라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중요한 축입니다. 하지만 통행료 폭탄부터 기반시설 부족까지 주민 불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대형병원이 없어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상황. 인천시의회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천경제청의 의료관련 정책도 영종지역에선 불만입니다. 인천경제청이 시위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보면 현재 추진 중인 의료복합단지는 송도에 두 곳, 그리고 청라의 한 곳입니다. 공항의 비상상황 대처와 이곳에 상주하는 근로자 등을 감안할 때 영종에도 대형병원이 필요한데 배제됐다는 지적입니다. 공항 상주 직원과 영종에 상주하고 있는 우리 인구를 봤을 때 실제로 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송도나 송도나의 종합병원으로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영종을 바라보는 의료계 시선이 바뀌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실 인하대병원은 지난 2월 인천공항 2터미널 개장에 맞춰 공항 의료센터를 열었습니다. 14개 병상을 갖춘 센터엔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며 외래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나 입원 등 한계도 분명합니다. 홍인성 중구청장이 응급실을 보유한 종합병원 유치를 고약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형구입니다.